조계종 전국비군위회가 재가불자들의 수행공간인 진우시민선박을 개원하고 선원장 성본스님에게 장군죽비를 전달했습니다. 법룡사 지하공간을 재가불자들의 수행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진우시민선박으로 개원한 조계종 전국비군위회장 봉각스님은 진우는 참되고 진실된 공간이라며 불자들이 멈추고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봉각스님에게 장군죽비를 전달받은 선원장 성본스님은 시민선박에서 정진을 통해 깨달음의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재가불자들은 진우시민선박의 10대 청규를 낭독하며 도반들과 함께 참된 날을 찾길 기원했습니다.